인천시는 수도권 매립지 2025년 사용 종료를 선언한 뒤 권역별 쓰레기 처리 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도 오는 2026년부터 수도권 매립지의 생활 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고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을 거치고 남은 잔여물만 매립하도록 법을 개정했는데요. 최근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가 직매립기한을 오는 2030년으로 연장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진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가 지난 13일 2026년 수도권 직매립금지를 지키기 어렵다며 매립 연장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이용 기초자치단체 64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응답자의 41.8%가 생활 폐기물 반입금지 시행일을 더 늦춰야 한다고 답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환경부는 지난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2026년부터 생활 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인천시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만큼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소각장 신증설 관련 기초 지자체들의 다급한 상황을 이용해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가 의도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는 겁니다. 지역 시민사회도 15일 성명서를 내고 자원순환 정책이 적극적으로 마련돼야 하는 시점에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가 논란을 조장하고 있다며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시민사회는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가 조직 존립을 위해 정부의 방침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쓰레기를 저감하는 방향보다는 조직의 존립을 위해서 그런 설문조사를 하고 그렇게 내용을 정리한 게 아닌가라는 저희가 비판 의식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는 소각장 신증설 관련 기초 지자체 상황을 고려했을 뿐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4차 협의체의 매립기간 연장을 건의할지 여부는 내부 검토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공사가 얼마 전에는 관계기관과 논의 없이 소각장 신설에 나서지 않는 지자체의 쓰레기를 받지 않는다고 했다가 문매를 맞더니 이번에는 법으로 정한 폐기물 직매리 금지 기한을 2030년까지로 연장하자는 입장을 내려놔서 문매를 맞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요. 쓰레기 관리 책임기관이 지금 쓰레기 선진고로 가는 길목에서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라보겠습니다.